84번, 반응성 화학물질의 위험성은 실험에 의한 평가 대신 문헌조사 등을 통해서 계산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문헌조사 등을 통해서 계산에 의해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실험이 아니라 문헌조사라는 얘기죠. 위험성이 너무 커서 물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계산에 의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연소열, 분해열, 폭발열 등의 크기에 의해 그 물질의 폭발 또는 바로의 위험 예측이 일단 계산을 해보면 문헌상에서 가능하겠죠. 계산에 의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폭발 또는 분해에 따른 생성물의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계산에 의한 위험성 예측은 모든 물질에 대해 정확성이 있으므로 모든 물질에 대해 정확성이 있다. 이건 자신하면 안 되죠. 직접 실험을 해봤을 때 실험치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더 이상 실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답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보기를 잘 보시면 표가 나게끔 출제하시는 분들이 배려를 해줍니다. 이런 문제를 놓치면 안 되죠. 문맥, 문장의 문맥 상태에서 벌써 오답일 것 같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요. 그러나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85번. 압축기와 송풍의 관로에 심한 공기의 맥동과 진동을 발생하면서 불완전한 운전이 되는 서징현상의 방지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서징현상, 맥동현상을 얘기합니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사항이죠. 여기에 또 워터해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풍량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맞고요. 배관의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됩니다. 급경사일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즉, 이 맥동현상이라는 것은 유체가 있고 공기 부분이 있고 유체가 있고 공기 부분이. 유체와 공기가 교대교대에 있어서 유체가 공기를 치고 나가면서 땅땅 이런 소리도 발생시키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맥동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교축벨버를 기계에서 멀리, 멀리가 아니죠. 그렇죠? 가급적 가깝게 설치해야 이게 예방이 됩니다. 멀리 있을수록 맥동현상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토출가스를 흡입 속에 바이패스 시키는 건 좋은 방법이죠. 방출밸브에서 대기로 방출 밖으로 빼내면 그런 현상은 또 안 생기겠죠. 그렇죠? 알아두셔야 될 것이 써진 현상은 유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 그렇죠? 액체가 있고 공기. 수도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물 사용하세요. 그러면 수도 꼭지 열면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압력계가 흔들리는 이런 경우 그래서 유량의 변동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맥동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서징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86번. 다음 중 독성이 가장 강한 가스는 그랬습니다. 독성 가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하지 않지만 포스겐 가스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좀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시험이 출제가 그만큼 빈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OCL2에 해당하면 포스겐 가스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COO라는 일산화탄소와 CL2라는 염소 가스가 반응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이건 옛날에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도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했던 것이고 유태인 학살에도 쓰였던 아주 유명한 독성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나라도 간혹 공단에서 이런 게 유출돼서 한 번씩 뉴스상에 신문보도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COCL2가요? 소화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에서 사염화탄소가 있었죠. CCL4에 해당되는 이 사염화탄소의 반응 가운데에서 공기나 물이나 이런 쪽에 같이 결합이 됐을 때 COCL2가 발생하는 포스겐 가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꼭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겐 가스는 대표적인 독성 가스로서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87번. 다음 중 분해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아세틸렌의 용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아세틸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압축하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서 용기에 압축하기가 힘들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것이 다공질물을 넣고 거기에 용제를 넣는데 이게 아세톤이요. 25배 용해되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세톤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용제로 넣고 거기에 아세틸렌 가스를 용해시킨 우리는 용기 안에 든 아세틸렌 가스를 부를 때 정확한 명칭은요. 용해 아세틸렌 가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용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섞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세톤 25배 굉장히 큰 수치죠. 그렇죠? 아세톤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